예전에 넥스트레벨 레이싱의 FGT 라이트 거치대에 대해 상당히 좋게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넥스트레벨 레이싱에서 보다 저렴한 버전인 GT 라이트의 리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넥스트레벨 레이싱에서 직접 연락해왔어요. 어쨌든 운 좋게도 GT 라이트를 받아서 두 모델을 함께 사용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보다 상위 모델인 FGT 라이트와 GT 라이트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T 라이트 제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FGT 라이트 제품에 대해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FGT 라이트는 접이식 거치대로서 크게 일반 GT 포지션과 포뮬러 포지션을 선택할 수 있고 이것 말고도 자신에게 맞는 포지션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제품들을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은 GT 포지션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GT 라이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지션으로 고정이 되어서 나온 제품이고 대신 가격을 많이 낮췄습니다. 국내에서 26만원 가량인데 의자가 달린 접이식 거치대로서 사실상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FGT 라이트도 타 회사 제품 가격을 생각했을 때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는데 더 저렴하게 나온 곳이죠. 어쨌든 GT 라이트가 포지션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두 모델은 거의 같은 제품입니다. 접히는 관절 부분도 이렇게 잠궈서 조이는 방식이고 운전대 마운트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조절이 되며 페달의 앞뒤 조절도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둘 다 시프터 지지대가 기본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이전에 올린 영상과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점 위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접히는 관절 개수입니다. FGT 라이트는 접히는 관절이 5개인데 비해 GT 라이트는 3개입니다. 그런데 FGT 라이트에서 접히는 관절들은 전부 포지션 변경에 관여되는 관절들입니다. 반면 GT 라이트의 관절들은 순전히 접기 위한 용도이며 가운데 1개만 운전대 위치 조절 정도가 가능합니다. FGT 라이트의 경우 조절 관절이 많다 보니 전반적으로 크기가 컸고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접이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단점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GT 라이트는 크기가 약간 작아졌습니다. 등받이 부분에 조절 부위가 하나 없어지면서 높이가 더 낮아졌고 같은 포지션으로 비교했을 때 길이도 훨씬 짧아져서 공간 활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생겼습니다. 짧아졌지만 앉는 공간의 길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조절 부위가 사라지면서 어찌 보면 불필요한 길이가 줄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전 제품의 장점 중 하나였던 시트폭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덩치가 큰 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한 덩치 하시는 순돌님께서 방문하셔서 직접 앉아 보셨습니다. 좁지는 않아요. 느낌이 페달을 이렇게 이 정도 민다고 생각하면 챌린지는 약간 딱 감싸는 느낌이 있잖아요. 대신 챌린지는 여기가 좁아가지고 땀이 차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 부분에서 그냥 푹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으로 챌린지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대신 이거는 약간 이게 없으니까 챌린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기울이면 얘도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기울이면 이렇게 넘어가는 얘는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여기가 오히려 걸리는 게 없으니까 고치가 넘어가려는 경향은 없어서 좋은 것 같네요. 그냥 앉아있으면 앉아있을 거 같은데요. 근데 좀 미끌미끌한데요? 이 뒤가? 네 바로 이 부분도 아주 큰 차이입니다. 기존 FGT 라이트의 시트 바깥쪽은 패브릭 소재이며 중간 부분은 메쉬 소재인데 메쉬가 엉덩이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GT 포지션에서 이렇게 엉덩이가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점점 내려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GT 포지션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도 종종 뭐 그런 글들도 봤는데 아마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GT 포지션보다는 후방 서포터를 최대한 내려서 이러한 자세가 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편했던 이유 중 하나도 아마 메쉬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쉬로 인해 미끄러지기 때문에 아예 좀 누워버리는 게 더 낯섰다라는 것이죠. 반면 GT 라이트는 메쉬가 등받이에만 있고 엉덩이에서부터는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GT 포지션 상에서 엉덩이가 미끄러질 일이 없습니다. 앉았을 때 뭔가 딱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점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일부러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정말 잘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GT 포지션만으로 한정해서 보면은 오히려 GT 라이트가 더 나은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음 조립을 하고 GT 라이트에 앉아봤을 때 약간 좀 놀랐어요. 등받이에 유격이 있어서 몸을 기대었을 때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등받이에 접히는 부위가 완전히 고정되는 것이 아닌 고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GT 라이트의 등받이는 이렇게 뒤로 힘을 줘도 흔들리지 않는 반면 GT 라이트는 뒤로 기대었을 때 유격이 느껴졌습니다. 스트랩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당겨봤는데도 이 유격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휠을 연결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그 결과 실사용 중에는 전혀 유격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등을 기대고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 중 등받이가 움직이는지 아닌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방문하셨던 순돌님도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있었더니 전혀 뭐 눈치채지 못하고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인지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고리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계속 살짝 요만큼이 움직여요. 얘는 그냥 고정되어 있고 그만큼 실사용 중에는 이것이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FGT 라이트의 페달 플레이트 연결 부위가 강하게 밟으면 들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GT 라이트도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실사용 중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순돌림이 좀 과격하게 사용하시는 편이라 플레이시트 챌린지를 사용하실 때는 플레이트가 앞으로 뽑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과격하게 사용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사용 중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리뷰에서 FGT 라이트를 안 쓸 때는 접어놓았다가 다시 펴서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접이식 거치대이지만은 관절이 많아서 접었다가 다시 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GT 라이트는 관절 수가 적다 보니 분명히 더 손쉬운 면이 있습니다. 치웠다 다시 설치하는데 FGT 라이트보다는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리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의 가장 큰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시트 챌린지와 비교하면 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게 플레이시트 챌린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아무리 GT 라이트를 하더라도 챌린지와 비교하면 약간 번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GT와 마찬가지로 GT 제품도 최소한으로만 접어두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제품을 비교해보면 페달 마운트와 휠 마운트의 견고함은 같다고 할 수 있고 GT 라이트의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간 활용성 부분에서 더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의 개수가 줄어들어서 접고 펴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동성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GT 라이트가 약간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격도 역시 GT 라이트가 훨씬 쌉니다. 하지만 조절성 부분에 있어서는 FGT 라이트가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가장 인기가 있었던 플레이시트 챌린지까지 끼워서 비교를 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빠르게 접고 펼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플레이시트 챌린지의 거의 유일한 장점입니다. 그러니 저는 전반적으로 넥스트 레벨의 이 두 제품이 플레이시트 챌린지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GT 라이트는 기존 FGT 라이트가 가지고 있었던 큰 장점들은 유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시트가 달린 접이시커치대 중 페달 마운트와 휠 마운트 부분이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포지션 변경을 희생함으로써 가격을 낮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지션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FGT 라이트가 한 단계 더 나은 제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그 조절성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면 GT 라이트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넓은 사용 공간을 가지고 있고 포지션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FGT 라이트가 더 나을 것이고 사용 공간이 좁으며 비용을 아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GT 라이트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순돌림도 약간 의견이 갈렸는데 순돌림은 본인이라면 더 저렴한 GT 라이트로 시작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는 이것을 할 것 같아요. 너무 메리트가 없어요. F1 포지션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FGT 라이트의 E 포지션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 점 하나 때문에 FGT 라이트를 선택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상 두 제품은 거의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품 간에는 뭐가 더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선택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죠. 그리고 참고로 GT 라이트는 포지션은 고정되어 있지만 조절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앞뒤 다리를 이용해서 의자의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페달의 기울기를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T 라이트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을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마스터의 최상급 휠 베이스나 바나텍의 CSL 엘리트 정도가 이 거치대에 딱 맞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최대 CSW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러면 DD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연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할 수 있는 것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DD 휠 베이스의 장점들을 이런 거치대에서는 전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DD를 이런 거치대에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양념이 확실히 들어가요. 열키면 TV Ärа lives matter 오 Gone 덕에 드디어 os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